구독해! 아기 상어 올리 사라진 산타 상어 가족 숨바꼭질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올리 빨리 자야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놓고 가신단다 어서 자야지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부릉부릉 멋있는 장난감 자동차? 아니면 달콤한 조개사탕? 어라? 선물이 없네? 도대체 선물은 어디로 간거야? 홀리 무슨 일이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찾아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요 홀리 울지마 우리가 좀 더 찾아볼게 올해 선물은 정말 없는 걸까? 어? 뭐지? 산타 할아버지 사진 대신 악당문어 사진이 생겼어 악당문어가 산타 마을에 침입한 게 분명해 친구들, 나랑 같이 선물 공장에 가서 산타 마을 친구들을 구하자 못된 악당문어 당장 멈춰 선물 공장을 산타 마을 친구들에게 돌려줘 흐흐흐, 어림없는 소리 선물 공장을 순순히 돌려줄 순 없지 꼭 산타 마을 친구들을 찾아서 선물 공장을 되돌려 놓아야 해 흠, 그럼 일단 선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자 여긴 편지방인 것 같아 우와, 전세계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들이 이 방에 모여 있네 어서 편지요정을 찾아보자 편지요정 어디 있나 빨간 모자 편지요정 편지요정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길쭉한 꼬리가 보여 혹시 편지요정? 아! 리본 끈이었네 혹시 이 꼬리가 편지요정? 편지요정아, 괜찮아? 으하하하하 아기상어야 낙당 문어를 피하려다가 우편함 깊숙한 곳에 박히고 말았어 어? 고마워 아기상어야 정말 다행이야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아니? 선물요정은 선물 포장방에 숨어있을 거야 선물요정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야 알겠어 나는 선물 포장방으로 가서 선물요정을 찾을게 너는 편지방에서 남은 편지들을 정리해줘 응, 아기상어야 잘 부탁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사이에서 선물요정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선물요정 찾는 것을 도와줘 선물요정 어디있나 선물요정 어디있나 장난감 블록이었네 어? 저기 초록색 모자다 이번엔 선물요정이 틀림없어 찾았다, 선물요정 선물요정아, 괜찮아? 악당문어 가만두지 않겠다 난 악당문어가 아니야 아기상어구나 악당문어가 다시 쳐들어온 줄 알았어 나는 선물공장을 구하기 위해 왔어 혹시 해마친구가 어디에 숨었는지 아니? 해마친구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무언가 먹고 있을텐데 아 당근농장에 가보면 되겠다 알겠어 내가 해마친구를 어서 찾아올게 고마워 아기상어야 우와 당근 정말 많다 여기서 해마친구를 어떻게 찾지? 해마친구 어디있나 귀여운 해마친구 해마친구 어디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뿔이 뭐야 해마친구가 분명해 눈사람 손이었네 앗쭈! 으악! 내 코! 눈사람아 걱정마 이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줄게 고마워 아기상어야 흠.. 그럼 해마친구는 어디있는걸까? 어? 저기 해마친구의 꼴이다 암암암암암암 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요정들을 만나서 다 함께 산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보자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거지? 살려주세요! 어? 저기있다!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쩌지? 걱정마! 내가 다녀올게 아기상어야 조심해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구해드릴게요 산타상 어디있나 복실복실 하얀수염 산타상 어디있나 함께 찾아봐요 하얀수염 하얀수염 산타 할아버지다! 에이, 솜사탕이었잖아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계시지? 어? 찾았다! 산타 할아버지! 영차! 영차! 아이고 어쩌지 나 혼자서는 산타 할아버지를 구할 수가 없어 친구들! 우리 편지요정과 선물요정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친구들아! 어서와서 나를 좀 도와줘 할아버지! 지금 요정들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아이 삼아야 우리 왔어 아이고 아이리 삼아야 우리 왔어 요정들아! 어서 도와줘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 영차! 영차! 내가 하나, 둘, 셋을 셀 테니까 셋 할 때 다 같이 당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연계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난 괜찮단다 악당문어가 선물 공장을 빼앗기 전에 얼른 요정들을 찾아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요정들과 해마 친구를 모두 찾았어요 이럴 수가! 산타와 요정들을 모두 찾아내다니 이번엔 물러섰지만 다음번엔 내가 꼭 산타 마을을 접수하겠어 악당문어를 물리쳤다!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이제 친구들에게 선물 배달을 해주러 가요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 덕분에 악당문어를 물리치고 선물 공장을 되찾아올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산타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선물 배달 잘 부탁드립니다 아기 상어야, 나랑 같이 배달을 하러 가지 않을래? 친구들을 사랑하는 아기 상어의 마음도 같이 배달되면 좋겠구나 우와, 정말요? 좋아요!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 상어 올리 영상 끝